아 오늘은 그 퍼레이드가 있어요 애들 그 밴드 연습한 거 그런데 준비물이 많네요 어 주원이 그 청바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청바지를 사서 빨리 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아빠가 청바지 샀네 그래서 그거 빨리 입고 가자 고무신 고무신 아냐 코두야 애들 메이크업하고 옷 입는다고 학교로 오락해서 도착했어요 이제 색깔을 변화할까요? 아직도 안 돼요 오늘 뭐죠? 피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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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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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즈 카안 아 아프다 아프다 이름이 뭐예요? 이르기 오늘의 드라마야? 네 드라마야 린 오늘의 드라마야? 우리 형님 화장 끝났어? 태현이 친구예요 태현이 친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원래 태현이 머리를 선생님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또 원스맘이 손기술이 워낙 좋아서 엄마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제 옷을 받으러 간거잖아요 태현이가 태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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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髪 아 еще Aurora cil 미래 하에 말 coses 잘 아냐 귀여워요 아 예뻐 예뻐 오늘 이거 입고 세활로 하는 거야? 이거 이렇게 처음 입어보지? 700 가봐 애들이 어디있지? 선생님한테 물어봐야되나? 한바퀴 돌아다녀보면 있지 않겠어? 태훈아 어때? 긴장돼? 아니요 학교에 애들이 없으면 긴장될거같은데 하하하 안녕하세요 학교는 어디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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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가 오라겠는데 오니까 너무 많은데 다른사람들이 여기가 쾌종공원 맞는데? 어디있을까? 와 엄청나게 많네 학교별로 지금 다 나와있네 해운님 의상이 제일 튀는데? 해운님 의상이 제일 튀어요 하하하하 해운님 의상이 제일 튀어요 우리 학교는 어디있을까요? 해운님 의상이 제일 튀어 해운님 의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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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님의 해운님 의상 Merakra 여기 있는 학교들이며 경찰 뭐 대학교 모든 거 다 모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많다 렉시 하영아 3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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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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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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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지나가다